방영춘 뒤쪽으로 팝아웃 자민호완이 3에서의 섬점 시도 밴드 선수로 빨려듭니다 적중도가 이완지 아 오늘 경기 추억도 좋습니다 장제석이 엔드원으로 우수합니다 장제석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섬준이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 인웅 점포 오색은 왼쪽 45도 섬점 오색은 섬점 외곽 순간적인 오픈 45도 섬점 빨려듭니다 4대 10 넉성차 이우석 살짝 내줍니다 함수윤 복존이 들어와 있는 현대보미스 복존 복개 불러웠다 만족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돼요 함수윤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복존 돌파 복개 던집니다 지금 어떻게 됐다 SK지팬스 2디 바라사 상당히 안좋다는 얘기거든요 잘 이용하면서 SK가 만족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공격을 양쪽 모두 보여줬습니다 2쿼터 시작됐습니다 알루마가 들어오고 이번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옥준은 직접 갑니다 시작하면서 목을 붙입니다 들어갔는데 우선 블러킹 파울이 지적 6以前 7 Hist acrim 2 Him mimik ako 6 금방 4 6 4 2 5 6 5 4 4 손을 좀 길게 뻗었습니다. 팔을 다이어트 1구 성공 자 80대 63 3권때만의 80패드 미구의 록촌 장대석의 스프링 안쪽도 나옵니다. 이어 있습니다. 긁혔습니다. 걸렸어요 지금. 아찔했습니다. 긁혔습니다. 자 쇼컨 호흡 존 한솔 주실 때 리바운드 리바운드를 지켜내고 있는 서운스케이트 아 좀 빠르게 봐요. 자 순간적인 트렌드 프림 고! 고! 고입니다. 프림 흥분했습니다. 원이가 좀 달래 보고 있는데요. 최원혁 선수가 좀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최원혁 선수가 좀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최원혁 선수가 좀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최원혁 선수의 스프링 판독 결과 모비스 프림 선수의 유파울과 모비스 프림 선수와 이벤틱 선수에 있는 아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샷클라 8초 옥조원 장재석에게 점프샷!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즌 6라운드 전승 클레이오프에 모두 연승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서울에 스테이기 6라운드 출발 이렇게나 깔끔합니다 자 시간을 모두 흘려보냅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서울 SK 무려 105대 76으로 현대 모비스를 제압하고 연승을 달립니다 오늘 뭐